아, 이런 게 만화빵이구나 아, 처음 보는구나 나 얼마 전까지 취직하기 전에 말석이랑 자주 왔었는데 이제 나랑만 와 혼자 오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아, 나랑만 오자고 아, 알았어 오빠, 아직 다 못 읽었어? 나 거의 다 읽었는데 너 그림만 보는 거지? 아니거든 오빠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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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아니야, 먹어 어 머리끈 같은 거 하나 챙겨와야겠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오빠, 내가 무슨 만화 얘기하는지 알지? 아, 이름은 기억이 바로 안 나고 어, 저건가? 맞아? 어, 맞는 것 같은데? 오빠 꺼내줘 아, 오빠 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, 이거 의자 벗고 올라가면 되겠다 하, 저 눈치 없는 걸 좋아해 봐라 어? 아니야, 오빠 책 찾아 응, 알겠어 우와 대박, 우리 여기서 보자 오빠, 빨리 와 어, 치마 안 불편해? 응? 난 안 불편한데 오빠는 불편해? 아니, 나도 불편하지는 않아 이렇게 할게요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